무엇을 도와드릴 박수 주세요 소리 질러 소리가 적어 소리 한 번 더 구독해주세요 인사 한번 주세요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주님 멋진 주님 멋진 주님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영웅이 사랑 그누가 어지마라 시집 장가가 시집 장가가 눈치지 않아 와야 그제야 그 사람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누가 내 마음은 말야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슬플 때도 슬플 때도 함께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새로운지만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자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네 한 번에 치고 좋은 고맙습니다 맞서 사랑해 인영웅 사랑해 인영웅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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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